야 서울에서 얼마 안 나왔는데도 대부도가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러니까 어디 놀러온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게 너무 좋다 대부도는 언제 한번 가봤어? 대부도도 몰라 10년 넘은 것 같은데 누구랑요? 아니야 그때 우리 남자들끼리 남자 3명이서 갔어 아니 여자랑 갔냐고 안 물어봤는데 남자랑 갔어 100% 3명 갔다니까 남자랑 갔어 파이프가 보고 있으니까 나 진실이야 고시장 1kg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다가 왔는데 또 고기 굽고 이거보다는 회 한살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고기 굽고 장비는 잘 가지고 왔는데 아 근데 고기 굽으면 노지 잡아갈 때 그것도 뭐 개수대 없으면은 휴지로 또 기름 다 닦아내야 되고 집에서 또 설거지하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빡세거든요 그렇게 너무 힘들어 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렇지 그렇지 아 편안하게 아니 근데 여기 약간 물이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서 서쪽이 아무래도 조금 그렇지 남쪽보다는 회 맛이 어떨까 좀 궁금하네 오시장 오시장 친 거 맞아요? 뭐요? 응? 뭐요? 오시장이 없는데? 지금 잘못 친 거 같아요 영어 말하나? 오시시티 맞네 저거 뭐 시장 망했나보네 망했나보다 이게 맞네 지금 아무것도 안보여 도망가자 여기 있네 A동 하는거 어디다? 오세요 여긴 하는거 없네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좋네 여긴 하는거 없네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좋네 죽으란 법은 없네 그럼 여기 주차한거 없네 어 저기 가네 여기 가네 오케 맛있겠다 오케 맛있겠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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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시야 연선이 좀 다 돼있네 네 8호에 뭐죠?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나도 아무래도 안왔나? 아니 나 잘못 봤나 아아 이쪽은? 받았어 코로나 또 되게 힘든 시기였잖아요 네 입점되기도 전에 어려운 시기 걷으니까 이게 다 운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박도래 힘들지 아 지금 이 사람 머리 한 거 같아요 아니면 자다가 나 머리 안 까먹은 거 같아요 머리는 뭐 파마를 한 거예요? 지퍼먹은 거예요? 머리는 내가 이제 고데기로 간만에 미키 채널 출연을 하니까 냉정하게 해? 네, 냉정하게 자다가 일어난 거 같아 딴 데 가자 얘기 안 되겠다 아니 솔직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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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해 줄만한 거 뭐 있어요? 상동강화 같은 것도 괜찮아요 물감 칠한 거 아니죠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이번에 그거 양식 성공해가지고 나하고 시작한 거 너무 오래됐어 보통 일반 물건은 35,000원대로 왔어요 쟤는 기본이 티로가 6만원짜리로 넘어가는 티로가 6만원짜리로 넘어가는 거예요? 이거는 한 15만원짜리로 나오겠다 이거 한 마리 기풍이 있다보니까 거시충 8호의 세트 8호의 세트 많이 섞은 거 아니야? 이거 뭐예요? 이거? 걷다리예요, 걷다리 걷다리 왕년에 안나오는 거 오, 야 다 쪄서 이거는 가져가도 되겠다 이거 어차피 못 쓰는 건데 다리 이거 못 쓰는 거예요? 어, 나 찌개에 넣어달라고 그럼 넣어서 또 불러먹어 라면 끓여먹을 때 넣어도 되잖아요 그럴 때 많이 넣어도 되는 거지 어 일단은 챙겼어 좋았어 개미아누기 네 닉네임이고 미키광수 맞아요 킹크랩 저거한테 비싸 아, 그거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? 킹크랩? 아니, 하여튼 선생님이 구매하신 거 어 미키광수TV 보신 적 있으세요? 네 어떤 편 좀 재밌게 보셨어요? 처음에 보다가 네 이 이름이 있어서 사실 잘 못 봤어요 최근 거는 어 거짓말 안 한다고요? 네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?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? 음 중간정도 거짓말 잘하네 잘하네 하하하하 사장님 도톰한 거 좋아하세요? 아니, 뭐 저는 다 좋습니다 회가 좋네 신기하다, 카메라 아, 참 하하하하 사장님 서비스 필요 없다니까요 아니, 서비스 필요 없다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사장님, 이거 뭐예요? 이야 이 세월이 세월이 새우로 다 깎네 내장까지 잘했다 가자 이제 집으로 감사합니다 와 경기 시작됩니다 오, 또 왔어 대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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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름 할 때 저랑 같은 팀 누군지 알죠? 형빈이 형이랑 이수윤 형 네, 알아요 그 형들이 다 져서 저는 다 이겼는데 잘하셨어요? 네 아, 근데 시름 너무 잘하시거든요 아, 나는 그렇게 잘하니까 좋아하세요 처음에 유도복 입고 있길래 하하하하 무도를 하셜프로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도 더 사는 게 첫 집에서 이렇게 다 사버리네 그러게 원래는 돌아다니는데 어 저게 서비스까지 야, 이거 라면 먹을 때 기어맞게 제 마음이 좀 넓다 아, 마음을 넓어 아, 두 분과 같은 분이 있어야 날아갈 거야 두 분과 총분들은 웃음을 주고 아 누나한테 화기를 주고 아 웃음을 주고 활기를 주니까 국민들한테 웃음 많이 줬어요? 네 도망가자 외상 외상 되죠? 예, 외상 됩니다 하하하하 서류가 좀 필요해요 한 열 두 가지 되는데 하하하하 그거 다 아 근데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주신다고 해? 네 아니 아 도망카드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또 황금 허장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뭐 이숙지 이삼분 나오겠네 그냥 인터뷰 하면은 그냥 가볍게 아니 그런 것까지 왜 신경을 써요? 배가 바로 썰어서 괜찮아 보니까요 우리 눈앞에서 바로 썰었잖아 네 구봉도 주차장 구봉도 이 차 타니까 벤츠랑 완전히 다르네 느낌이 어때요? 이 차가 진짜 여행 가는 느낌이 들어 아 승차감은 벤츠보다 떨어지는데 아유 헐 떨어지죠 어 그래도 뭔가 아기자기한 맛이 있으면서 예 저 냄비 가지고 왔는데 달그락달그락 소리 조금 더 큰 차로 업그레이드를 해도 괜찮겠나 형 캠핑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? 기동력은 이게 더 좋죠 백만번 났지 일단 내 차는 엄청 무겁거든 차가 네 힘들게 간단 말이지 네 근데 형은 이제 창문도 제대로 안 내려갔지 창문요? 네 아 아 쌍 소리 클락션도 안되지 어 클락션도 안되지 어 뒤로 제껴지는 것도 안되지 안 되지 뒤로 안 되겠지 여보는 알았다 이거 에이코 안됐을까요 아마 그거 지금 잘 있어요? 최근에 캠핑카를 사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네 그분께 일단은 차를 넘긴 상황입니다 와 여긴가 본데 화장실도 있고 딴 데서 좀 하다가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쁘진 않은데 네 이 놈은 됐지 뭐 우와 아 바지락도 나오겠다 보니까 커피숍도 있고 어 여기 이제 개수대도 있네 캐고 있는 분들 뭐 캤는지 가볼까? 비리 캐고 있는거 아니에요? 비리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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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바다 꼬랑내가 날 수 있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 나네 그렇네 괜찮네 남자 커플 니랑 나랑 둘 밖에 없어 다 커플이야 어 저 앞에 가운데 사람 있잖아 지금 아 걸어갈 수 있나봐 한번 가보죠 이쪽으로 와 이 길이 대박이네 이렇게 가는게 맞나 빠져서 안 빠져 여기 딱 지나갔는데 여기 들어가서 못 빠져나가면 진짜 유튜브 각이지 야 이게 독특하다 유튜브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물이 차고 있잖아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네 여기 근데 이때 빨리 저 섬으로 갔다가 갔다가 고리 떼서 못 나와? 네 대박이지 살아남으면 되는거 아니야? 와 이야 대박이 물이 들어오고 있다 후딱 뛰어갔다와요 빨리 뭐 저렇게를? 네 야 이거 갖고있어봐 여기있어봐봐 네 너를 위해서 간다네 진짜 미키왕수 위에서 간다 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돌아오세요 썸데일 나왔어요 나왔어요? 네 빨리 돌아와 빨리 뛰어요 배터리 얼마 안남았어 도망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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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싶어 빨리 가 빨리 가자 와 물이 와 금방 이렇게 잤다 와 대박이다 벌써 이만큼 찼어 장난 아니다 이거 야 결국 저 선도 덮힐까? 저 뒤있는 선도 과연 바다에 담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와 썸네일만 나오면 이제 나오면 되지 아 이만큼 찼어 이만큼 저 어르신은 괜찮나 들어오는데 나오셔야 되는거 아닌가요? 아 거기까지 밖에 안차요? 아 허리까지 차면 그때 나올거래 아 여기 또 많이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현지 주민일수도 있고 네 너무 좋다건데 너무 속이 시원하다 네 그래 오오오 야아 아무 말도 하지 않나도 난 좋아 너의 눈도 날아 봐도 난 오오오 야아 재밌겠다 오오오 야오오 와우 야 로프터 펜트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로프터 펜트 발로 배웠습니다 와아 올라오셔도 돼 가봐야지 나도 오오 신발 주머니가 있네 오오오 와아 이거 탄성이 절로 나오네 여기서 아쉬운 점이 딱 돌렸을 때 바다가 보이면 너무 좋은데 어 야 너무 좋다 진짜 나쁘지 않아요? 죽이네 이거 또 다른 느낌이네 완전 와 진짜 끝난다 형이 가지고 있었던 캠핑카랑 루프탑 텐트 캠핑카랑 어때요? 내가 캠핑카 열대 줄게 이걸 바꾸자 좋다 올라오니까 이 캠핑카의 장점은 뭔가 같아요? 일단 이동이 너무 간편하고 발을 펼칠 수가 있고 한마디로 빠르다는 거지 뭐든 간에 캠핑카는 이제 무겁고 무겁고 덩치도 크고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데일리카로 이용하기는 힘든데 응 이 차는 가볍게 이동할 수가 있고 바로바로 펼칠 수가 있고 너무 탐나네 이거는 또 야 여기 자면 기분이 어떨까 오늘 나 여기 잘게 바다 뷰 봐라 진짜 와 자 한번 누워봅시다 와 어우 느낌있네 이건 또 다르네 내가 100km가 넘는데 위에 같이 올라왔잖아 성인 남자 두 명이 위험하게 느껴져요 안정감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느낌이라니까 아니 이거 벌레 위험이 없잖아 또 떠 있으니까 이거 진짜 괜찮네 두 명이서 캠핑하기 최고다 네가 코를 골더라도 내가 여기서 잘게 오늘 이런 차량이 잘 없다 보니까 뭔가 우월해져 좋아 좋네 이거 좋아 참난다 이렇게 하면 떨어질 염려 없네 잘 내려갈 수 있겠죠 사람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돼 항상 그렇지 인생도 그렇고 내려갈 때 부럽네 부러워 아 감성 이거 레이 작은 차에다가 저렇게 루프탑을 설치해 놓으니까 깜빡깜빡 감성 감성 아 술 잘 못 먹지만 오늘만큼 먹어야겠어 45,000원의 행복 진짜 서비스도 주시고 너무 고맙다 이야 진짜 간만에 캠핑하면서 정말 럭셔리 캠핑이다 우리 회를 다 먹고 와 아 음 되게 탄력있다 아무래도 이 식감이 진짜 탄력있다 응 아니 형도 만약에 닭김치를 하다보면 완전 싱싱한 가시 있고 응 싱싱하지만 완전 싱싱하거나 조금 덜 싱싱한 가시 있잖아요 근데 촬영 왔을 때 최고 A급으로 최상의 가스를 응 양념을 아무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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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차를 사람들이 엄청 많이 쳐다보죠. 말 쳐다보더라고 아까. 찍을때 설치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100% 다 쳐다보더라고. 와 뭔가 진짜 이게 옆차를 비교를 하게 되면서 좋은 차가 아닌데도 좀 있어보이는 느낌이죠. 작지만 강하다 이런 느낌. 작지만 크다. 이걸로 압도해 버리더라. 닭강정이네. 진짜 그분 멋지다. 매콤하네. 뭐야 너 인마. 광수님스타 보고 왔지. 바로 냄새 맡았지. 오랜만입니다. 아니 안되려면 왜 온거야 도대체. 둘이서 감성을 즐기고 있었는데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인약이다.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양손을 잡아야 되는데. 매번 야야야야야. 불러 널 야야야야. 내 맘을 고백하려고. 가볼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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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에 손을 잡은다. 국물이 어울린다. 안녕하세요. 미키란톤 조카. 야. 야. 야야 야옹이예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